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갑석입니다 탈취한 투표용지로 선거부정 주장하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의원의 악의적 선거불복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원과 이현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줄줄이 총선 증거보전 신청을 하며 선거불복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이를 사실상 무기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의 민심을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선관위는 지난 11일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공개한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도난당한 투표용지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라며 거짓 선동에 나선 민경욱 의원은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도난당한 투표용지를 근거로 선거를 부정하는 민의원의 말에 공감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천 지역에서 선거부정이 일어났다면서 구리 지역의 투표용지를 흔들고 사전투표의 부정이 있었다면서 본투표의 용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찰 수사마저 땡큐라는 민의원의 태도에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투표표 관리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수출되어 하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실 인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발상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엄혹합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되새겨 일하는 정치,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투표용지 도난 사건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엄중한 사안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근거 없는 선거불복 행태를 뿌리뽑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일벌 100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입법과제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거듭 촉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